한국어로 잘 못해서 일본어로 하시는데요, 오늘 너무나 많은 기자분들께서 이사님을 같이 해주셔서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이 영화는 딱 10년 전에 한국과 일본에 출연했고, 일본에도 3회 출연했고, 한국에도 2회 출연했고. 사실은 저희가 이 무대를 딱 10년 전에 일본에서 무대를 했고요, 한국에서도 연극 무대를 여러분께 선보였는데요, 그때 아까 말씀해주셨듯이 너무나 좋은 말씀들을 많이 주셔서 일본에서 3번 연극 공유를 했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2번 연극 공유를 하게 됐습니다. 네, 일단 10년 딱 되는 이 시기에 전주에서 기반적으로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영화가 많은 한국분들이 봐주시고요, 행복한 시간에 같이 공감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